황맹이 안주면 옷 더럽게 한다? 넌 진짜 나쁜 아이구나 오빠 키도 작으면서 한 번 쓰지 마! 키도 작으면서요 장난하니? 이쁘면 다녀? 나 이뻐서 다야 그래 다이라 나 이쁜 척하면 재수 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되어 난군데 나 여자 칠 수 있다 그거를 남들이 막 이쁜 척하는 거라고 보니까 눈에라도 심두도 황맹이 안주면 옷 더럽게 한다? 넌 진짜 나쁜 아이구나 오빠 키도 작으면서 장난 쓰지 마! 키도 작으면 사세요 장난 아니? 이쁘면 다녀? 나 이뻐서 다야 그래 다이라! 해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? 이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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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날 레드커페에서 가장 빛나는 별 어때 섹시하니? 섹시하자! 좋아 기분이다 에버리바디 크라우 뭐야? 보고 있는데? 나 만화 영화 볼 거야 뭐야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뭐야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왜 이래? 왜 이래?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 하지 말라고! 하지 말라고! 오빠 미쳤어? 오빠 미쳤어? 왜 저래 진짜! 왜 저래 진짜! 왜 저래 진짜! 왜 저래 진짜! 누구인가? 지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신이옵니다 폐야 지인이 지금 관심법을 하고 있는데 어찌 기침을 할 수 있느냐 이 미련한 거사 송구합니다 폐야 용서하여 주시오소서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여봐라 그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지금 담벨 태양이저 보니까 엄마가 있지 좋아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발버릇이야? 자 왜 그러셔? 쭈쭈방 한가자란 말이야 어쩜 말버릇이 이모야인지 몰라 자 쭈쭈방 진짜 진짜! 바람쥐은 진짜! 핑크샘이 좋단 말이야! 하나 줘? 응 그러면 하나 주세요 해봐 주세요 귀엽게 주세요 사랑스럽게 주세요 깜찍하게 주세요 멋있게 주세요 강아지를 줄 거야 그리고 이제 헛소리하지 마 인마 행여라도 내 머리채를 잡거나 했다간 두 사람 뉴스 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든 뒷일 생각하고 저질러요 내 딸 인생이 내 남편이 다 멈췄어 어머 그래요? 둘이 사랑한 거 아니었어요? 사랑이란 건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야 하는 거죠 이런 거 각오 안 하고 유부남 사랑했니? 어디겠죠? dovun 종미 원케 그렇게 권툴을 다 며왔어? 메운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지 복싱은 말이요 바람을 가르는 빠른 팔 밝은 이야 rib here intelligence ρε fas 나 예쁜 척하면 재수 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 그냥 예쁜 척하는게 아니라 나 그냥 예쁘게 해 난 건데 나 여자 칠 수 있다 그거를 나들이 막 이뿅뚝 하는 거라고 그니까 눈에라도 심두도 아 스트레스받다 하나 줘? 그러면 하나 주세요 해봐 주세요 귀엽게 주세요 사랑스럽게 주세요 깜찍하게 주세요 하나 줘? 그러면 하나 주세요 해봐 주세요 귀엽게 사랑스럽게 깜찍하게 주세요 멋있게 주세요 뭐야 보고 있는데 나 만화 영화 볼 거야 뭐야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뭐야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왜 이래? 왜 이래? 따라하지마 따라하지마 하지말라고 하지말라고 오빠 미쳤어? 오빠 미쳤어? 왜 저래 진짜 왜 저래 진짜 니코니코니콘이 아낚다 노 하ート니 니코니콘이 태가 오토라 야자와 니코니콘 아! 도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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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코니와 미인 나 너 뭐 너 나 같은 여자는 연애하기 좋다 아하 아하